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원뉴스, 또 비전홀 예배드리는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부른받은 제자입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알류주일인데, 알류주일이 뭐냐? 뭔 종의 주일, 무슨 주일, 뭔 주일이 그래 많으냐? 봉투가 그래 많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그래 봉투를 댑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봉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 알고 해야죠. 알고. 알고 해야 되는데 알류가 뭐냐? 알류 총장 교회에서는 알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류가 뭐냐? 왜 하필 알류를 미국에 세웠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알류를 왜 그렇게 미국에 세웠냐?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오는 현장이라서 그래요. 미국에 가면 세계 모든 족속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미국 알류를 세웠고, 왜 알류를 위해서 알류를 세웠냐? 한 교회가 그 스케일을 감당을 못해요. 한 교회가 그 많은 종족들, 종족이라고 쉽게 말하면 237개 나라인데, 그보다 종족은 더 많아요. 종족은 2만 4천 종족 그래 봅니다. 종족은 어느 것 다 달라요. 중국만 가도 어느 것 다 달라요. 중국은 갔던 중국인데 어느 것 다 달라요. 이 모택도니까 통합을 시워버렸어요. 다른 걸 다 중국에 통합을 시웠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다른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족이 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왜 한국에서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 미국에서 하지.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 큰 교회들 문을 다 닫아갑니다. 레스토랑, 카페 그렇게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놀랍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이 없고 이따지라도 이 단민족 세계보고만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이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입니까? 이 나라는요. 세계살리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정거로 제일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김봉왕 내리면 이 하곡동 강서구에 십자가가 불바다예요. 그냥. 저 십자가. 그러니까 지구촌에 이런 민족이 없고 이런 목사가 많고 이렇게 신학교만 되고 지구촌이 없어요. 지금. 교회 다 없다니까요. 동남아, 동남아 어디 교회 있습니까? 유럽, 교회 다 없습니다. 미국 큰 게 몇 개 없다니까요. 지금 싹 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쓰시겠다. 알류의 사명이 뭐냐. 다섯 가지입니다. 미리 다섯 가지. 미리 보기. 미리 보자. 2, 3, 7 빈 곳. 알류가 해야 될 일이. 랩런트 유니버시티인데 이 약자로 그렇게 알류인데 이 남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빈 곳이 빈 곳이 너무 많아. 2, 3, 7. 두 번째에 미리 갓기입니다. 현지 목사들 깨우치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알류를 통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의, 유럽, 모슬렘 포함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미국 전 지역의 목회자들이 훈련받는 현장되게 하여 좋으사사. 평신호 중립자 이랩런트 목회자가 훈련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좋으사사. 미리 그렇게 목회자를 깨우치는 미리 갓기. 그다음 미리 확장입니다. 선별해서, 그곳에서 선별해서 참 제자를 세우는. 지금 또 카나다에서 와 있고 해외에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훈련받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해서 미국에서도 엘리터들 싹 한 150명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이 뭐냐. 우리는 다민족을 미리 정복해야 된다. 다민족 시대예요. 지금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되어버렸어요. 국제 결혼할 사람, 베트남, 필리핀 결혼해서 지금은 우리 노동하는 3D업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그 위험한 그 현장은 다 오지면 다 다민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네팔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민족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마지막 미리 성취는 뭐냐. 현장 중심 사회적 자세가 온다. 현장에 실제로 보험을 증가할 사회적 자세가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자살 한 20대 처녀들만 207명이 자살했어요. 207명이 자살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자살이 296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또 코로나로 인해가 그런 것도 많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이번 주에도 청년회장하고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 신부가 영적 문제 답을 딱 가지고 결혼하니까 문제 될 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배 속에서부터 은약 잡고 태어난 시래살 인물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후대들이 지금 은약 잡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는데 우리 1세대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2판, 4판 살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발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 민족,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사용하실 교회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일 첫째 날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며칠입니까?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종교 개혁한 날이에요. 어제가. 503년 전에.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날. 이 날이 중요합니다. 이 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을 판이에요. 10월 31일 어제. 그날. 마틴 루터가 면제부를 포함해서 교황의 폭증, 교황청의 타락. 이 상황을 이 비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을 지안하자고 비덴 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항목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까지 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부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세 카토릭이 성경을 뭐요. 자신들이 기독권을 평신도들의 성경을 안 줬어요. 평신도들의 성경이 없어. 분빌력이 없어. 라틴으로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신부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온갖 부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류해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들이 욕구 만족에 대한 도구로 쓴 거예요. 기독교 타락이 이래 시작된 거예요. 한 천오백 년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턴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원리를 가져오겠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당시 이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 유럽 유행 가보시면 아시지만 제일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요. 250미동을 지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지금 뭐 건축비가 어려워진다 말이에요.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층이 뭘 만들었냐. 면제부 판매를 했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했다고 이걸 막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면제부는 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면 죄사함 받는다. 라고 하는 저야말로 도대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보통 죄가 아닌 돈을 내면 죄를 삼만다. 면죄 그 돈을 내면 그거를 정서를 주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반박한 것이 바로 마틴 후터가 이신칭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나마 살리라. 그런데 이러한 종교 개혁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 설을 초청했어요. 만인 제사장 루트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만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중요한 말입니다. 나 이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전세 2장 9절에 이미 마련했어요. 뭐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리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장애들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른받은 현장 전도자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이런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시리즈를 마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베드로 안드로의 야구보 요한 이것이 1그룹 그리고 빌립 바드로메 도마 마테 이게 2그룹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그룹이 알페의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 가나나인과 나인시몬과 및 가르뉴다 이 마지막 그룹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그룹이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사역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첫째 그룹은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신중한 사람들이 좀 신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지성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신중해요. 지성인 그룹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살펴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라늘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그룹들은 숨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구성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열두 제자 다 구성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유명했든 안 했든 말을 많이 했든 작게 했든 구성요원은 한 가지라는 얘기요. 한 구성원이란 성대원의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황령 행팬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원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원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요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나점이야. 교인들이 이런 많은데 나나점이야. 심지어 장로들도 장로가 이렇게 150만 된 나나점이야.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심사들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기름본반 중직자가 돼가지고 나나점이야.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한 이 자체가 뭐요? 이거 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나점이야. 사단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딱 막아버리는 사단의 방해예요. 나나점이야. 교회는 덜너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다 주인공으로 서임받으라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나 한 사람 빠지면 여원 은약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열두 명 중에 한 명 빠지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원계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는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 하나 빠지면 공동체가 안 돼. 이런 대표적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마치 좀 주변인 같은 신앙생활 주변에서 그냥 교육 예배만 데리고 돌아가는 이런 수준이 있다랄지라도 보금 운동의 주역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영적 서밋으로 쓰임 받을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영계전 성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세우신 이 교회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와 깨닫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 속에 서류 여러분께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충성된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마지막 그룹은 알표의 아들 야고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구분해 놨습니다. 알표 아버지의 이름 알표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또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범 15장 40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밖에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작은 야고보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린 이유는 뭐냐 작은 야고보 키가 작았던지 나이가 적었던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었던지 간에 어떤 추측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추측을 했는지 몰라도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드러난 제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야고보에 이어서 등장하는 다데오라는 인물도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원래 유다예요. 유다. 유단대 가룬유다가 있어서 그렇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데오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요한봉은 14당 22재를 보면 이 다데오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자리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룬인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다데오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 유다의 사상은요. 정통적 유대 사상이에요. 정통적 유대 사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유대 사상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재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 아니냐 민족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데오가 그리고 가나나인 이란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세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네 개파 있었어요. 네 개의 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극렬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집단 이게 열심당인데 셀롯파에요. 셀롯파 이 사람들은 자기 유대민족밖에 몰라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백인 주장하는 미국의 그런 사람들처럼 일종의 비밀기어사 된 것 같은 역할을 했던 열심당원이 되었다는 것은 시몬이 유달리 민족에 대한 경제와 애정이 투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제자는 공이 성경의 그 이름 정도만 드러났을 정도로 미약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발걸음을 보면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세 잔 이 제자 모두 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 이들은 완전히 영적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사상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의 일생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서론적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해방을 위한 복음적 열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겠지만 성령 받고 난 이유는 영적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방향의 가치가 확 바뀌어야 돼요. 이들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완전히 서론인식이 아니라 본론인식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야구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냈고 시리아 복음하에 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도 4경열장 8절 정인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나다나리와 함께 지금 특히 남동부에 위치한 에데사 지역과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모는 아프리카 북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연약하고 주목도 받지 못한 수문자자였지만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이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까지 이들은 다 나갔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셋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있어요. 바뀌었구나 달라졌다 너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지인들이 알아요. 아 너 많이 변했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 다 싱거워 다 웃어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영원구원 위해서 사는 게 그것이 행복하고 기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예요. 정상이에요. 청교도 운동의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난산은 말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도 갈 수 있고 무리도 갈 수 있고 다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말씀 갈보리는 뭘까요? 왜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무리는 다 떠납니다. 무리는 떠나요. 부담되고 힘들면 떠나요. 기분 나쁘고 자두님 상하면 떠나요.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치 않지만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해보면 알아요. 떠납니다. 부담스러워. 이런저런 그냥 조용히 안 떠납니다. 이상한 핑계대고 떠납니다. 무리입니다.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이고 교회 이용하는 사람이 교회를 왜 죽겠다 은신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영국의 지금까지 남은 여러분들은 다 그것이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무리들은 다 떠나세요. 제자는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바로 고난의 현장에까지도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까지도 죽고자 살고 그랬어요. 살고자 죽고 세상적인 계산법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 분 여러 분의 스케일을 가지고 2, 3, 7 나라 아이고 지금 내가 죽을 맛인데 내가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2, 3, 7 나라 합니까? 내가 살아 있는데 지금 니우에서 쳐다보고 남의 거 생각 합니까?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스케일이 구원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땅 끝까지 모든 쪽 속으로 만민에게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실 거니까 사도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체험 못한 사람 고난을 체험 못한 사람 영광 체험 못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뭐든지 잘 떼길 바라고 뭐든지 복받고 돈 많이 들어오고 뱅고 침받고 다 떼길 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 신앙상 아니에요. 기복 신앙 종교 하는 종교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이상하게 더 안되고 더 어렵고 전해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 힘들네 그래서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테스트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달려놨으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 그걸 못 견디면 안 돼.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믿고 망 망했으면 하나님 더 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더 큰 성교 상금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래나 저래나 넘어지고 잡았어도 방주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망했다 그러지요. 불신자들은 서대반에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습니까. 돌무덤 되는데 불신자 볼 때 저주받았지요. 천만에 망했지요. 2000년 동안 서대반이요. 아멘 하늘의 영원한 영원한 상금 차원이 다르지요. 불신자가 평가하는 것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평가하는 것 다르지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고난 또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모여 결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 게임이 안 된다니까 비교조차도 안 돼. 아멘 그걸 여러분이 처음에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다 체험돼요. 그래 말이야 믿으세요. 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데 보금을 위한 헌신 보금을 위한 열정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보금에 대한 열정 영혼권의 열정 세계 승교의 열정 주를 위한 헌신 열정 사라지면 안 돼요. 환경따로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를 좀 먹어서 괴로워 오래 다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인 멜리원 예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현장에서 보금을 위한 충성된 헌신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충성된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정언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 가른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른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당시 대제사상 종교 지도자들이 꼬셨어요. 가른유다가 가른유다가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눈비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내 은삼십을 줄게. 예수 어디인지 말해라. 결국은 자신은요 그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 묵을 잘 살았냐 아니에요. 처참하게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태배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른유다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어요. 왜 이런 삶을 가른유다가 살았는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그 좋은 메시지를 다 듣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 이런 삶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른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른유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 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처음부터 없었다고 있는 것이 보였지 처음부터 없었어요. 종교생활 했습니다. 요한모 13장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발을 다 싣는 세족식을 그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발을 싣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싣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싣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내 손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판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모욕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구분받았다는 얘기에요. 죄산받았다는 얘기에요. 끝났다는 얘기에요. 모욕했다 구분받은 상태 그런데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른유다가 이런 목욕을 체험 다시 말해서 중생체험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가른유다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종교생활 마태봉 이철장에 보면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뭐요?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까?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냐면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 까지 못 했어요. 회개는 하지 못 했어요. 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될텐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 33개를 가지고 성전에 가다가 확 대세상 달리에 던져버리고 뛰쳐나가 나무에 목매 자살을 했어요. 목매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그 나무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자기 정심적이에요. 자기 기분들을 하는 겁니다. 팔고 죽고 죽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이네요. 베드로와 가르침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배신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배신한 게 아니요. 예수님을 배신했으면 세 분이나 눈앞에서 예수님 25 바로 옆에서 배신을 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로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요? 회개했습니다. 가르침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합리합니다. 끝까지 자존심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입니다.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보냈다. 이 화임맞은 양심들 구원받은 사람들 양심은요. 특징이 뭐냐. 절대 회개 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 안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변명합니다. 이런저런 변명 욕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생활은요. 가론 유다처럼 자기 멋대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이 마지막 보름이다. 사단에. 사람들 어디서 다 자빠지느냐. 자존심 건드리는 자존심 상하는 여기에 자빠지 죽은 자가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죽으면 벌금 벗겨서 세리 닦아 제끼인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죽었는데 벌금 벗겨서 닦아도 모르잖아요. 부끄름도 모르잖아요. 죽었는데 희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뭔 자존심을 셉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삽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보도 한번 건드려봐야 돼요. 자동시 한번 건드려봐야 그 본색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죽음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는요. 가른유다가 자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니까 가른유다를 대신해서 열두 명 채워둘 거 아니에요. 새 제자를 그렇게 뽑는데 그 제자 뽑는 조건이 뭐냐. 자동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야 하리라. 이게 제자의 자격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요. 예수 거래소의 절대 제자의 조건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정언자예요. 부활을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부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뭐 문선명이가 뭐 안 주고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지금도 믿고 저 있으신 사람들은 부활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 신천지도요. 저 안 죽는다고 저 이만희는 안 죽는데 기다려 보세요. 죽나 안 죽나. 감옥이 있잖아요. 죽어요. 죽으면 다 무너집니다. 안 죽는 애들이 죽었으니까. 그럼 또 뭘 하는지 아세요? 부활할 거다 그럽니다. 부활의 정언자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 속임수입니다. 부활의 정언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바로 마띠아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70인 12명 다음에 70인이 있었거든요. 이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마띠아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른 자자와 함께 전도자 삶을 살다가 에디오피아가에 가서 보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띠아를요 12번째 제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봐요.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우리도 12번째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제자의 역할 빈자리 이거 딱 부활의 정언자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뭐랍니까 사도행견 29장을 써내려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견 28장까지 밖에 없어요. 28장까지 밖에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견 28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보고문동은 사도행견 29장을 기록에 나가는 끝없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사도행견 29장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그리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전달되어야 돼요. 이 미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열두 번째 제자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사도행견 29장을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열두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임에서 목회장 유진 피트슨 목사님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평신도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마귀의 부축김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당신이요 나는 평신도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수동적이 됩니다. 피동적입니다. 그 삶이 예배들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어요. 나는 평신도돼 뭐 결과적으로 이런 평신도 건성에 머물러였으면요 보금 전파에 치명적인 영향을 맞춥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안 들면 부정적 영향을 맺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 실감나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신앙청을 못해요 못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그 마음까지 돼요. 저는요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 모태신앙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처럼 설교해 주는 목사님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평신도에요. 그냥 집사 청년집사 장롱 평신도 이렇게 평신도처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전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맡겨주는 이 헌신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게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 하나가 그렇게 기도운동 하는 게 기도운동의 교회를 나고 내 하나가 전도하는 게 전도운동의 나고 내 하나가 헌신하니까 헌신운동의 교회 팍이 나서 3-4백 명이 되는 교회가 5천명이 되어버려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설이라고 수용로 가면 정은주 목사님이 장로 때 어떤 분이 전설적인 물입니다. 전설 내가 뭐 전설의 고향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로 그렇게 제사로 서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바뀌는 현장이 확 바뀌어집니다. 그게 제자지 평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완전히 지역을 장하는 겁니다. 2, 3, 7 나라 제자가 하는 거지. 무슨 평신도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최악의 지금 용어란 말이에요. 예원교회는 어떤 교회? 제자 공동체예요. 아멘 제자 공동체자 다 제자들이요. 편의상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각자는 모두 영적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요. 사정제 29장을 써가는 제자라고요. 사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끝내야 돼요. 이거 뭐 성경 공부합니까 지금? 그런 갈표에 교회 나올 거 뭐 있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천지를 마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의 날 볼수냐 제자 인생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의 이 발걸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짐은 짐인데 가벼워. 감당할 수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유일성 이 절대성 제 창조의 제 창조의 복음을 종교수요. 종교수는 하지 말고 기독교 종교수는 하지 말고 정말 감각 없는 영장 문등병자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뛰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한 말씀 현장 속에 눈에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생각이 열려서 완전히 변화되어 그래서 절대제자로 승인받는 열두 번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조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